안녕하세요. 저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평생 내 편이라는 말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정말 제 아내야말로 자기 편,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만 생각하는 오로지 본인만의 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여자를 그런 여자인 줄 모르고 평생 내 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람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아내와의 만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면 아내와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순수하고 여성스러움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에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소개팅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원래 살던 곳이 시골이었다가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서울로 이사오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참 순박하고 순수한 면이 짙었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 순박함이 좋아 연애를 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 다음에 처가를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연애 시절에 이미 아내 집이 부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 솔직한 심정으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정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집이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허름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요즘 세상에 화장실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의 푸세식 화장실이나 다름없었죠. 이 집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장모가 아내를 낳은 후에 병이 생겨 장애를 겪게 되었고 장인 혼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내와 처제의 천왕까지 키웠기에 집안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당시 처제는 충청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처남은 직업군인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포함한 자녀들이 다 돈을 벌고 있었기에 겨우겨우 집이 유지가 될 수 있던 거였죠. 그동안은 장모가 병이 생겨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빚을 많이 짓게 되어서 지금은 그 자녀들이 돈을 벌면서 빚을 갚고 있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리모델링이나 이사갈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싶으면서 그 중에서도 장려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아내가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는 제가 든든한 배우자, 든든한 남편,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의 이런 마음을 느꼈는지 장인어른이 먼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우리 사위 김서방 정말 고맙네. 내가 우리 집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서울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자네가 직접 찾아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집 참 볼품없지? 내가 자네한테 많이 미안하네. 장인이랍시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이야. 게다가 내 장려를 자네한테 보내면서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야 하는 심정이 참 허망하고 허탄해. 그래도 내 딸 자네가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살면서 평생 자랄 테니 우리 아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정말로 고맙네. 고마워. 장인어른, 그런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장인어른 혼자서 온 식구들을 지금까지 다 먹여 살리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장인어른은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하를 비롯해서 처제, 처남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잘 모실게요. 좋은 사이가 되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손을 꼭 잡은 장인어른의 손을 저 역시도 꼭 붙잡고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옆에서 계시던 장모님도 한마디 거두셨죠. 고맙네. 우린 자네만 믿을게. 이 한마디를 하시고는 장모님은 눈물을 떨구셨어요. 그 눈물 속에서 그간의 한이 다 녹여져 있어 저는 더더욱 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눈물을 기쁜 웃음으로 보상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엄마도 제 와이프를 흔쾌히 맞이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존경하는 엄마답게 아내의 집안이 많이 힘든 사정이라는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건 흠이 아니라면서 필요한 건 엄마가 다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들은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 뒤로 결혼을 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잘 지냈어요.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내와 여섯 살 차이 나는 처제가 충청도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훨씬 좋은 직장을 얻어 옮기게 됐는데 처제가 서울의 집을 얻을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 하나였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딸을 임신해서 나아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그 2년 뒤에 마침 처제가 직장 이전으로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서 아예 같이 살기로 했던 거였죠. 그 덕에 처제는 그 덕에 처가에서는 저한테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을 아내와 처제를 포함해 두 분 다 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먼저 선뜻 나서서 처제와 같이 지낼 것을 제안했기에 더더욱 고마워하셨죠. 그렇게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희 둘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성향이 좀 달랐는데 저는 오히려 처제와 성향이 좀 잘 맞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저희 둘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주로 어떤 식이었냐면 제 와이프는 밤 늦은 시간엔 야식을 잘 먹지 않는데 처제와 저는 야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녁까지 다 먹고 TV를 보다 쉬는 중에도 둘이 쿵짝이 잘 맞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곤 했었어요. 형부 곱창 땡기지 않아요? 아 야구 보면서 소주에 곱창 먹고 싶은데 오 좋은 생각인데 먹자 먹어 내가 쏠게 지난번엔 처제가 치킨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쏜다 이 시간에 또 뭘 먹는다고 그만 좀 먹어 둘 다 그러다 배 나오겠다 그럼 뭐 빼면 되는 거지 오늘은 처제 말대로 소주에 곱창각이다 먹자 먹자 당신도 옆에서 같이 먹어 한입만이라도 먹어줘요 보 그러게 언니 이러면서 또 가족애가 생기는 거지 아싸 아싸 곱창에 소주 신난다 이런 식으로 저희 둘이서 쿵짝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럼 아내도 질투하는 듯 하다가도 저희 둘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랬죠. 한 번은 처제와 제가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처제가 절 형부로서 더 잘 따르고 사이가 좋아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처제한테는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처제는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기에 처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초반에는 연애 얘기를 잘 하다가 나중엔 한참 연애 얘기를 안 하길래 그냥 잘 지내고 있나보다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퇴근길에 저희 집 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 남자 목소리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자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역시나 처제의 목소리였죠. 둘 다 상당히 격앙된 말투길래 여차하면 제가 나서서 도와줄 생각으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가 처제가 갑자기 그 남자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서슴없이 바로 처제에게 손찌검을 해댔고 저는 그 길로 가서 대책 없이 맡고 있는 처제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처제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연애라면서 워낙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오니까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집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으니 급기야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그 짓을 한 거였어요. 야, 너 뭐야? 처제, 괜찮아? 너 이 자식 뭐하는 놈이야? 넌 뭔데 이 자식아? 저는 맡고 있는 처제 앞으로 달려가 그 남자를 밀치며 말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저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 남자가 먼저 주먹을 내밀면서 저희들은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저희는 그 길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경찰서까지 갈 정도로 싸운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땐 경찰서로 간 게 처제에게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저와 그 찌질남은 쌍방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처제는 그 찌질남을 데이트 폭력으로 해서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기에 그게 걸려들어가면서 그 인간은 아예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폭력 정가가 제 처제뿐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어서 그 인간은 이후에 실형을 면할 수가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 처제한테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처제는 저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했어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괜히 싸우기까지 하시고 다치신 거 꼭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돈 다 댈게요. 처제, 괜찮아. 나 왕년에 원번지 쓰리 강냉이었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밤이라 좀 제대로 못 싸웠는데 낮이었으면 걔 진짜 내가 끝내줬다. 뭔지 알지? 아, 아쉬워 아쉬워. 아이고, 또 허세 나온다. 네 영부. 젊은 애한테 팍 깨진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길 힘도 없으면서 뭐하러 나서 경찰이나 얼른 부르지. 저 입술 터지고도 좋다고 웃는다. 야, 네 영부 치킨 한 마리며 끝나. 그러니까 치킨이나 한 마리 얼른 시켜줘. 시무룩하며 미안해하는 처제를 보면서 저는 괜히 농담하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눈치를 채고는 얼른 서로 같이 장난치면서 그날은 처제가 사주는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덕분에 처제와 저는 가족으로서 더 끈끈해질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꽤 길어져서 저희는 5년 이상을 더 함께 살았죠. 근데 같이 살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한테 청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젊은 나이였던 저였고 그간 건강에 문제 한 번 안 생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받은 건강검진을 통해 암선고를 받고 말았거든요. 원래 그것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건강검진을 받기 전부터 피곤이 자꾸 몰려오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덜컥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제가 담배를 좀 많이 피는 쪽에 속했거든요. 또 저희 아빠가 젊은 시절 폐암에 걸려 50세도 안 되는 40대에 돌아가셨기에 집안 내력이 있어 더 걱정이 되었죠. 뭔가 안 좋은 직감이 확 몰려오면서 바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던 거였고 저는 그 검진 결과를 받자마자 하늘이 꺼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 40살도 안 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사는 처제에게도 이 사실을 말을 했어요. 미안해 내가 내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들 상심이 크지 내가 가장으로서 못 보일 걸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네 형부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말기도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꼭 같이 이겨내봐요 언니 얼른 언니도 형부한테 뭐라고 좀 해봐 어 맞아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겨내보자 우리가 당신 나을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나도 지금은 좀 갑작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같이 암 이기자 여보 고마워 다들 당신도 처제도 정말 고마워 저희 셋은 그렇게 다 같이 울면서 그날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그 뒤로부터 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직장은 휴직을 하고 아예 치료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딸도 어느 정도 커서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와 처제는 계속해서 일을 다니면서 번갈아 가며 저를 케어해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아내보다도 저를 더 많이 케어해주는 건 처제였어요 아내는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많이 돌봐줄 수가 없었고 늘 처제는 일보다도 저를 먼저 생각해서 항상 저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저를 돌봐주었죠 물론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봤어서 이해가 가곤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내에 대한 이질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걸 느낀 때는 제가 수술까지 마친 후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 몸조리를 할 시기였어요 아내는 이상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면 옛날에는 같이 장난도 치고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는 무슨 말을 건네든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여보,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말도 없어지고 웃지도 않고 그래? 저는 당시 제가 가장으로서 아픈 것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해 있을 시기라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 부분도 컸기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없어 그런 거 난 뭐 당신 앞에서 맨날 실실 웃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그런 거 묻지 좀 말고 눈치껏 있어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내가 이런 식으로 절 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형부, 언니가 그냥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저한테도 차가운 상태니까 형부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선 몸조리에만 신경 써요 지금은 계속해서 안정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눈치 보거나 하지 말고 형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서 몸 관리부터 해요 알았죠? 그래, 고마워 처제 대신 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미안한데 내 와이프 힘든 것도 좀 챙겨줘야지 네, 형부 아, 알았어요 그 뒤로도 저는 아내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좀처럼 예전같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결혼기념일을 아내가 완전 초를 쳐버렸거든요 꽃다발과 작은 선물에 케이크까지 준비해서는 같이 파티를 하려고 아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그 정성들을 다 뭉개버렸거든요 아, 진짜 여보 아, 이런 거 뭐하러 챙겨 지금 당신 몸이나 관수 잘해 제발 하, 저 꽃은 뭐야 저거 꽃병에 꽂아놓는다고 해도 물 갈아줘야 되고 식이 놓치면 곰팡이 냄새 나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그리고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결혼기념일 한두 해 챙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선물까지 준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 무한하게 만들어 케이크도 그래 난 달아서 케이크 먹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산 거야? 진짜 요즘 밉다 밉다 하니까 미운집만 골라서 하니? 뭐?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 해? 당신이 요즘 하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일부러 준비한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아는데 나도 갑작스럽게 암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는 거 쉽지 않았어 나도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심했다고 그런 사람이 수술 잘 받고 나와서 집에 돌아왔으면 환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족 아니냐고 근데 당신을 좀 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냉담하잖아 아 그럼 어쩌라고 나도 힘든데 아 몰라 나 다 귀찮으니까 저거 당신이 혼자 다 먹던지 딸내미랑 당신 처제나 먹이던지 알아서 해 저 꽃도 다 가져다가 치우고 아내는 저한테 더 화를 내면서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 그날은 아내를 따라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아내는 아는 직장 동료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저희들이 싸운 걸 알고는 그 다음날 바로 저와 아내를 억지로 화해를 시켰죠 그래서 그나마 겨우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는 저도 아내도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제의 말대로 제 몸 관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여전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워낙에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나중엔 주말에까지 일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저 대신에 밖에서 돈을 버는 아내가 안쓰러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아내에게 갑작스런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의 팔첩 반상이었어요 그동안 아내는 힘들다면서 음식도 제대로 안 해주기에 집에서 쉬는 제가 대부분 음식을 만들어 처제와 아내 그리고 제 딸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인지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출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웬 밥을 차려준다고 그래? 아니 그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너무하긴 했었더라고 당신 태어나고 나서는 밥도 맨날 대충 차려주고 제대로 못 챙겨줬는데 이젠 주말에까지 일을 다니니까 당신한테 더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큰 맘 먹고 준비해본 거야 그러니까 얼른 더 푹 쉬다가 내가 깨우면 일어나 밥 다 되면 깨워줄게 아내는 오랜만에 듣는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간만에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기대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혼자 힘들게 밥을 차리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괜찮다면서 들어가라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들어가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아내는 출근하기 전까지 음식을 다 마쳤고 저한테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고는 바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만들었을지 짐작이 될 만큼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올려져 있더군요 저는 감격에 젖어서 아내가 차려준 밥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처재도 같이 밥을 먹고는 각자 방에서 쉬고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까지 마치고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난 지 30분 뒤에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땡기고 복통이 오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살살 아픈 정도로만 그러더니 나중엔 참을 수 없게 아파오길래 저도 모르게 아! 아! 하는 소리를 내게 되었죠 제 소리가 꽤 컸는지 방에 있던 처재가 제 소리를 듣자마자 거실로 나오더니 놀라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바닥에 뒹굴면서 아파한 거였기 때문에 처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 형부 괜찮아요? 왜 그래요? 처재! 처재! 제가 말도 못할 만큼 아파하니 처재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응급 조치를 받고 겨우 안정을 찾고는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더군요 환자분!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식사나 뭐 잘못 먹은 건 없었고요? 아! 그냥 점심밥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국도 먹고 근데 딱히 잘못 먹은 건 없었어요 그래요? 환자분 혹시 병력 있으셨어요? 암환자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 완치 판정은 아닌데 얼마 전에 수술을 좀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알겠다고 하고는 병원의 이유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링계를 맞으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자다 일어났는데 제 옆에는 처재가 앉아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처재,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나 지금 눈 떴어 괜찮아 지금은 멀쩡해졌어 혹시 난 지금 괜찮은데 나머지 수술받은 게 좀 잘못됐대? 나 자는 사이에 의사 다녀온 거야? 그게 아니라요 형부,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정말로 죄송해요 처재는 제가 묻는 말에 답도 제대로 못하고는 영문을 알 수 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울 뿐이었어요 왜 그래? 괜찮아 처재 의사가 얼마든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나 다 감안하고 들을 테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해줘 나 폐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면 수술한 게 다른 게 좀 잘못된 거 있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술받은 게 잘못돼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폐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러나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처재에게 물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소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정말 너무나 끔찍한 소리였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형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실은 형부가 이렇게 된 거 다 저희 언니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언니 탓이에요 뭐라고? 언니 때문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뒤로 돌아온 처재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러했어요 제가 폐암으로 인해 치료와 수술을 받는 동안 제 와이프는 바람이 났고 그 바람 피는 현장을 처재가 목격을 한 거였죠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내용도 참으로 경악스러웠어요 아내는 제가 없으니 집 앞에서 그리고 집 안에서까지 대놓고 바람을 피웠나 보더라고요 처음 처재가 집사람의 바람 핀 현장을 목격한 건 아파트 앞이라고 했습니다 내연남과 순간 손을 잡은 걸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밤이라 잘 보이지가 않아서 처재는 언니를 불렀는데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남자를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폰인 언니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니라고 손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처재는 확실히 찜찜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낌새가 보이면 바로 증거를 잡으려 했는데 그게 며칠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얼마 안 돼 확실하게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와이프가 대놓고 안방에서 그 내연남과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저한테 하는 말들이 아닌 내연남에게 하는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내용을 듣고 처재가 제가 아닌 걸 알았냐면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바로 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 오빠 오빠 어차피 그 인간은 병원에 있어서 여기 오지도 못하잖아 오빠랑 마주칠 일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 데리러 와 내 차 말고 오빠 차로 움직이는 게 낫지 벌써 내일 기대된다 빨리 보고 싶어 우리 오빠 사랑해 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고 했어요 평소에 제 와이프가 절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히 내연남과 통화를 한 내용이었기에 처재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 통화를 듣고 나서 처재는 제 와이프랑 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재가 싸우면서 했던 대화들을 알려줬는데 그걸 얘기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언니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형부랑 같이 지내는 방에서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바람피는 놈한테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져 형부 알기 전에 바로 헤어지라고 야 그냥 친구야 친구 아 진짜 쟨 쓸데없는 소리 들어서는 야 상관하지마 내 인생이야 니가 뭔데 참겼냐 언니 언니는 형부가 불쌍하지도 않아 형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바람을 피워 내가 이번엔 눈 감아 줄 테니까 빨리 정리해 당장 알았어 헤어질 거야 그냥 잠깐 심심해서 만난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 처재는 자신의 언니를 설득해서 헤어지게끔 했었지만 제 와이프는 가볍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그렇게 처재한테는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처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바람피는 현장을 처재가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처재에 의한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기를 가지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처재가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더군요 형부 형부는 지금 행복해요? 우리 언니랑 같이 사는 거 좋아요? 우리 언니 아직 많이 좋아해요? 처재, 그런 질문이 어딨어 당연히 행복하고 아직 언니 좋아하지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왜 해? 그냥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거의 이 정도 살면 서로 사랑이 식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부는 아직도 우리 언니가 좋은지 당연히 좋지 내 와이프인데 그리고 우리 딸내미 엄마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당연히 사랑하고 좋지 그냥 내가 미안할 뿐이야 지금은 내가 너무 아파서 가장 노릇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형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언니도 형부만큼 형부를 사랑할까요? 많이 좋아하고 있을까요? 어? 아, 글쎄 그건 뭐 내가 와이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와이프도 날 많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아내도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내가 빨리 낳아서 우리 아내한테 남편 노릇 제대로 다시 해줘야지 처제는 아마도 이때 저한테 질문했던 이유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제의 물음에 답을 해주긴 했었지만 그때 처제의 표정이 좀 슬퍼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아마도 처제는 그날 저한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처제는 끝내 저한테 말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말을 해줬는데 처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절 기다리고 있었죠 형부,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며칠 전엔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인터넷을 켰는데 전 그걸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나 언니가 평소에 제 노트북 잘 쓰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노트북에서 뭐라고 검색한 줄 아세요? 폐암에 안 좋은 음식들 폐암에 안 좋은 약초 폐암에 안 좋은 운동 이런 걸 검색하고 있었더라고요 검색 기록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뭐라고? 거기에 땅콩 알러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땅콩을 먹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검색했던 내용들도 남아있더라고요 뭐라고? 처제,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어? 평소에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었는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알러지는 심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폐에 안 좋은 음식들 속에 땅콩을 믹서기로 갈아서 감쪽같이 범행을 실행했던 거였어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난 못 믿겠어 나 절대로 못 믿겠다고 형부, 정신 차려요 이건 감정적으로 나올 게 아니에요 제가 당장 가서 언니가 만든 음식들 다 싸서 전문가한테 의뢰할 거예요 거기에 땅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알아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제는 순간 배신감의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처제는 이미 제가 병원에 실려올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마자 처제는 자신의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얼른 가서 모든 음식들을 다 쌌죠 저는 처제가 저를 진정시킨 이후에는 거의 망연자실하고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처제는 이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제 와이프의 만행을 꼭 밝히겠다며 집으로 들어가서는 모든 음식들을 다 싼 거였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다 포장한 뒤에야 처제가 와이프를 호출했어요 와이프는 호출을 받고도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제가 있는 곳으로 왔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괜찮은 거야? 병원에서 뭘 해? 폐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거야? 수술 후유증인 거야? 왜 또 쓰러져서 온 건데, 왜? 아내는 모르고 본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만큼 눈물까지 펑펑 쏟아가면서 절 걱정하는 척을 하더군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입만 꾹 다물고 있는데 그때 처제가 나섰죠 언니, 제발 그 입 좀 닥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니? 형부 이렇게 된 거 다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가 형부한테 폐암에 안 좋은 음식들에 땅콩 갈아서 넣은 거잖아 형부한테 땅콩 알러지 있는 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거 속이려고 언니 아주 감쪽같이 음식에 넣었더라? 집에 보니까 믹서기 씻어져 있던데 완전히 싹 갈아서 넣어버린 거였니? 어? 무서운 인간아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형부한테 해를 가해? 이 나쁜 년아 야, 언니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죽을래? 언니 좋아하고 자빠졌네 네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형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냈는데 난 절대 널 용서할 수 없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고 사는 게 있지이거늘 오히려 이 몹쓸 짓을 해? 왜 형부 암 재발되길 바랬니? 전이 되기라도 바란 거야? 처제는 아내를 인정 사정 없이 소화붙였습니다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거 그냥 내가 검색만 했던 거야 갑자기 그냥 궁금해져서 검색해본 거라고 내 남편한테 음식 간만에 해주려고 꼼꼼하게 알아보느라 그런 거였다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언니 말이 사실인진 음식들 검사 받아보면 알겠지 나 그거 음식들 죄다 싸놨어 그거 지금 바로 가지고 가서 성분 검사할 거니까 그 검사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보자고 만약에 그 음식에서 땅콩 성분 나오기만 해봐 그때 언니는 감방 갈 준비해야 할 거야 이번 일은 형부가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 못해 처제는 바락바락 악을 써가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쪽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 와이프란 인간의 말이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더군요 순간 이 사람이 미쳐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야, 너 내 남편이랑 혹시 무슨 사이라도 됐니?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누가 보면 네가 내 남편 마누란 줄 알겠어? 그리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그냥 친구 사이뿐이라니까? 뭐, 뭐야? 너 진짜 이제 인간되길 포기했구나 야, 너 진짜 내가 알던 언니 맞니? 어? 맞아? 이 둘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버렸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죠 둘 다 시끄러워 다 듣기 싫어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저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괴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마지막까지 막 나가더라고요 저보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이거 다 모함이야 전부 다 모함이라고 제가 당신 짝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지금 나한테서 당신 뺏으려고 하는 짓인 거라고 나도 지금 피해자야 나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에서 당신이 믿어할 사람이 누군지 제발 똑똑히 봐 이 여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왜 이렇게 망가졌니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못되졌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빨리 나가 당장 나가버려 아내는 어이없게도 처제가 저를 짝사랑해서 버린 짓거리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었기에 저는 아내가 더더욱 끔찍해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둘 다 내쫓고는 처제한테는 따로 연락을 해서 당장 음식 성분 검사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예상했던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 음식들 안에는 땅콩이 들어가 있었고 아내는 입에 씹히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잘게 간 다음에 소량씩 음식 안에 다 넣었던 거였죠 그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한 순간 저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어떻게 남도 아니고 남편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내를 정말 믿었는데 내가 죽길 바랬던 건지 아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아내는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따지러 가니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리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 여보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건 맞는데 내가 순간 미쳤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제발 용서해줘 나 근데 진짜 당신이 죽길 바란 건 아니었어 그냥 조금만 아주 조금만 몸이 불편해지면 그걸 핑계로 당신 간병하다 지쳐서 이혼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 제발 제발 여보 야, 쇼하지마 네가 그랬던 건 네가 바람핀 걸 처제한테 들켜서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그리고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난 지금껏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 오히려 잘했으면 잘했지 왜 이혼 사유를 못 찾으니 그런 짓을 벌였니? 차라리 나한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그랬어 넌 세상이 무섭지도 않냐? 어? 당신은 절대로 선처 없을 줄 알아 어떻게든 내가 당신 죄값 치르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날로 아내를 쫓아내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땅콩을 먹인 이유도 제 몸이 악화가 되어 잘못되면 그 핑계로 이혼을 하고 새로 그 내연남에게 시집 갈 계획으로 그 짓을 벌인 거라고 했다더군요 처제는 본인 언니가 조사를 철저하게 다 받도록 옆에서 꼭 붙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아내는 동종 정과가 없고 초범인데다 땅콩을 음식에 넣은 양이 소량으로 들어가 성분이 미약하게 나와 교도소까지는 가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아내와 내연남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인간도 아내가 버린 짓에 대해 다 듣고는 너 같은 여자 무섭다며 자기도 언제 해꼬지 당할 줄 모른다며 바로 아내에게서 도망갔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와 그 내연남 둘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내는 완전히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바람핀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죠 가정도 잃고 내연남한테도 버림받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회사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아내를 무너뜨리려고 아내 회사의 모든 증거들을 등기로 보내 아내의 만행을 널리 알렸거든요 정말 아내가 철저히 무너진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처제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 모두 다 아내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전 아내라고 불러야겠죠 전 아내는 작은 원룸을 구하고 쓸쓸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철저히 인생을 망가뜨리니 한 번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당신 정말 무섭다 나한테서 다 뺏어가면 어떡해 내 직장도, 내 가족들도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하잖아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기회 좋아하고 자빠졌네 네 인생이 망가진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제발 인간아,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라 네 여동생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봐 네 여동생이 네 편 안 들어주고 왜 날 도왔다고 생각하니? 처제는 그동안 나한테 받은 은혜를 너처럼 배신으로 갚은 게 아니라 네 만행을 내게 알리고 날 지켜줬어 그게 사람 사는 올바른 이치니까 제발 좀 너도 깨우치고 살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곤 전 아내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 때 내연남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내연남 그놈은 평생 가정을 파탄낸 꼬리표를 달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흔적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 제가 살던 집까지 다 처분을 하고 딸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자연스럽게 처제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근데 처제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은혜를 갚더라고요 형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죄송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형부한테 얹혀 살았던 월세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처제 됐어 이런 거 안 줘도 돼 오히려 난 처제 덕분에 다 알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잖아 안 그랬으면 그 끔찍한 인간한테 속아서 더 무슨 꼴을 당했을지 몰라 날 배신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비록 이제는 처제와 형부는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아끼는 동생으로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 그러니 처제도 잘 살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젠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해서 각자 인생 잘 살아보자 알았지? 형부 감사해요 그래도 이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형부를 배신할 수 없었던 것도 맞지만 저는 그저 인생을 진실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마 형부가 아니었더라도 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형부도 앞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잘 사세요 꼭 건강도 회복하시고요 저도 멀리에서 형부 응원하고 있을게요 처제는 울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돈 천만 원이든 봉투를 지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 꿋 피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그 봉투를 처제 가방에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진짜 난 괜찮으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돼 처제 앞으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려면 이 돈 꼭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나 주지 말고 그리고 처제가 비록 이제는 나와 가족은 아니지만 내 조카 이모이기도 하잖아 또 내 딸이 얼마나 처제를 많이 따랐어 그러니까 조카 보러 가끔 놀러와 알았지? 네 형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종종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처제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물론 처제는 그날 이후로 아주 가끔씩 조카를 보러 놀러 오기도 해서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는 아내 이야기는 일제하고 있지 않고 있답니다 저는 제가 겪어낸 이 일들을 통해서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도무지 사람을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그나마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제 딸이었습니다 제 딸이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부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포기해버렸을지 몰라요 딸이 있었기에 저는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죠 지금 저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회사도 복직을 해서 일을 다니고 있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한 듯 하네요 앞으로는 더 훌훌 털어버리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우리 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하며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처제처럼 진실의 편에서는 좋은 내 편도 분명 있다는 것을 제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저처럼 배신을 당한 어려움으로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다면 다시 꼭 저처럼 건강한 마음으로 또 일어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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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